오늘의 미끼는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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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 저럴까? 또 이 오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주셨는데 오렌지도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쓰레기는 떼야 돼 망태니 두 개 오렌지 하나씩 짐 나오기 팡팡팡팡팡 알지?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 과즙이 와 냄새 어마어마한데? 겁나 날 것 같은데 이거? 넣어볼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굳이 여기 안 넣을 것 같아 아 이 구멍에 이게 구멍이 어차피 3개여가지고 아무리 안 얻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개통발 입수 들어가주고 자 우리 사과통말도 오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어가고 아 여기 뭐 말부터 했네 다음에 올릴 때 꼭 갈아야 돼 배를 벌리고 들어가 이렇게 통발 재설치 완료하고 쥬취 챙기고 우리 정훈이 형 밥 챙기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요리해서 먹은 다음에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 또 정훈이 형이랑 열심히 통발 올리러 나왔는데 너무 덥지 않아요? 왜 힘이 없냐고 또 이번에 정훈이 형이랑 여수를 갔다 나왔는데 갔다 온 이유가 정훈이 형 잇몸이 계속 부어가지고 나갔더니 사랑니가 나와가지고 막 염증이 이만큼씩 차가지고 마취도 안 된다 해가지고 생니를 뽑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파서 정훈이 형이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럼 이제 통발 또 올리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통발 올리러 가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온이 많이 올랐다는 증거로 저렇게 자리돔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 밑에 조금 큰 건 벵이돈인가 이렇게 맑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밑에 보면은 감성돈 새끼들도 같이 놀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수온은 안 올랐나 봐요 아저씨 힘 좀 내란 말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형답지 않게 힘이 안 나 아니 형 형 이제 등 거 못 먹겠네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돼 아니 밥 먹은 것도 시원찮아가지고 밥 먹는데 10분 걸리던 사람이 30분 걸리고 있어 근데 뭐에 낫대 아 저희도 자리돈 많구나 얘도 자리돈 실루엣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온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들어와 봐 어? 들어와 봐 왜? 덥다며 아 나 안 더워 나 지금 너무 추워 에이 올리세요 올리세요 아저씨 형 이빨 아프다고 힘도 못 쓰는 건 아니지? 왜 뭐에 걸렸었어? 걸렸었으면 이것도 좋은 지형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 어떤 맛있는 게 들었을까? 어때? 가벼워 가벼우면 안 되는데? 아 나 입이 아파가지고 또 목도 뭐 하겠네 뭘? 안에 들은 거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난 너 오자 이거 어? 안 돼 올려야 돼 내가 먹을게 형 대신 개고동? 아니 일단 올려봐 개고동?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올려봐 아니 뭐 맛있다니까 이것도 아니야 나 비위기가 좀 약해 어때 뭐 있어? 없어? 하나도 없는데?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개통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렌지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왜 아무것도 없지? 이 오렌지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니야 일단 대왕까지 올려봐야지 대왕까지? 일단 이 개통발은 꽝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두고 미끼 갈아줄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배신없는 대왕통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훈이 형 못 먹으니까 이빨 쩔어는데 뭘 먹으라고 저기 들겠습니까? 여기에 듭니다 보여 드릴게요 어이 장애물이 많은데? 여기도 안 들었으면 어떡해? 여기도 안 들었으면 우리 냉동창고 털어야지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털으면 안 되나? 형 뭐 먹을 수 있는데? 이렇게 먹어도 다 먹어 형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오래 걸릴 뿐이지 아니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우리 시청자님들이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어 하는데 형이 깨자 깨자 먹고 있으면 그게 맛있게 보이겠냐고 이건 어쩔수도 없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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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먹어야 돼 다 올라갔다 과연... 아 차가워 아 뭐가 있어 갑오징어 근데 저거는 너무 작 Graduate 이거 일단 빨리 살려 줘야겠다 들어가자 여러분 새끼 갑오징어가 들었거든요 좀 다른 종류 같은데 왜 주황색이지 갑오징어가 검은도에서 산란을 한다는 건데 일단 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야 꼭 신발자 갑오징어가 돼서 와야 된다 가 먹물 찍 정신차려 집으로 가 거기 아니야 가보다 뒤로 간다 마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빨리 가란 말이야 뜰채로 떠버린다 빨리 깊은 데로 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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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멋있다 저렇게 보니까 오 간다 간다 아 인사 안에 고맙다고 아 살려줘서 근데 이게 인사야? 응 풀어줄 줄 몰랐던 거지 이렇게 풀어줄 줄 모르고 저한테 복수란 갑오징어는 살려줬고 안에 나머지 아 또 이거 아니야 아 맛있다니까 아니야 피겨서 먹어봤잖아 아니야 놔둬야 돼 이거 아 보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라기가 두 마리 들었는데 진짜 제가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번에 정훈이 형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도 한번 튀겨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니까 아 근데 내가 거미 같은 거 무서워하잖아 좀 거미랑 똑같이 생겼잖아 꽃게는 손으로 잡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아니 거미처럼 이렇게 막 털 달리고 그러잖아 꽃게도 털 달렸어 아니야 아카지도 털 달렸고 아니야 일단 얘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발 안 갈면은 1일 1년 상 하겠다고 통발 갈아줘야겠습니다 내가 다 챙겨왔다고 가자 아까 가지고 올걸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있구만 일을 못해 안돼 일을 못해 와 와 와 이거 봐봐 이 미더덕들 때문에 어떻게 묶은지 보이지가 않아 자 풀어주고 우리 할 일 열심히 한 사과 통발이나 호철로 미더덕 기가 내네 이렇게 새 걸로 한번씩 갈아줘야지 통발이 덜 오면 아빠가 안 된다 했다고 그걸로 나한테 물 쏠 생각하지 마라 야 깨끗하다 깨끗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로 매주 월요일마다 통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통발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씩 묶어놔야지 그래 3일에서 일주일 겨울에는 일주일 묶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3일만 해도 들더라고 딱 튼튼하게 묶어주고 이렇게 새 통발을 묶었으면 이제 미끼를 준비해야죠 자 오늘의 미끼는 통조림 파인애플 슬라이스 오렌지가 근데 안 들었는데 파인애플이 근데 이건 나 손톱이 없어가지고 나도 없어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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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그래도 오 맞네 뭐해? 맛있어? 방부제 덩어리 아니야? 어때 상큼해? 상큼한 고기가 들 것 같아 형 국물 먹었으니까 나는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네 맛있네 음 이거 들어와 아 더 먹고 싶다 근데 손이 더러워서 많이 못먹겠어 이제 통발용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우리 사각통발은 다섯개반 네개반 넣고 묶어주고 우리 개통발 세개 세개 넣고 이것도 한번 밟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통조림 파인애플을 사각통발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넣고 새 마음으로 닫고 배 벌리고 입술 이거 꽝하면 나는 진짜 통발 접어야 돼 근데 나는 들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여기 깨끗해가지고 문어도 깨끗한 데만 들어간다 이거 아빠가 통발이 맨날 새걸로 바꾸잖아 그 이유가 이거라고 그래 이봐 이게 들라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자 받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아 저건 뭐가 들지도 않았어 열어보지도 않았지 이번엔 좀 과일 컨텐츠로 밀어봐야겠어 던지고 이렇게 입수시켜주고 저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잘 던져주고 오늘 또 쓰레기 열심히 챙겨야지 맛있는거 먹네니 아 형 이빨 안좋아서 못먹지 나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 뭔가 수상한데 갑자기 아니 진짜 맛있어 확실하지 진짜 맛있다니까 몸이 더운데 여러분 이제 쓰레기도 챙기고 통말도 분해해가지고 고철로 넘기고 소라게 요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종훈이 형이 또 맛있게 먹었던 길코동을 제가 먹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맛있다니까 비주얼 최고다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나 진짜 비유 약하다고 아니 진짜 맛있어 이걸 제가 다른 요리를 하려다가 정훈이 형이 그나마 먹어서 맛있었다던 개고동 튀김을 개고동 튀김을 개고동 튀김을 그대로 똑같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하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라게는 소라 껍질을 다 깔 필요가 없어요 소라의 똥꼬 부분 여기를 간혹가다 안 나온 놈들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나와요 야 그 한 마리가 되지 마라 로크를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이렇게 또 한 번 어 이건 소라 껍데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썩었어요 이건 깨서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깨서 소라게만 적출해서 올게요 자 이렇게 소라 껍질에서 나온 소라게를 솔로 한 번 깨끗이 닦아주고 올게요 형꺼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야겠어 책임이 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야 닦아야 돼 나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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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안 닦아도 돼 아니야 똥꼬 튼실한 거 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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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매하고 맛없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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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뭐라 먹어봤으니까 알지 끝났다 이제 가셨다 가셨다 이제 가시고 신강만 살아있는 거 같거든요 이제 물기 제거해서 밀가루 묻혀서 바로 튀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라게를 치킨 튀김가루에 넣고 아 진짜 이거 어 아 일부러 일부러 재밌으라고 재밌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형이 뭘 알아? 아니 굳이 껴야 되나? 아 물리면 무섭잖아 그거 끼고 물리면 또 팥잖아 아니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옷을 옷을 입으세요 우리 아 아프다 어우 우리 소라게 형 좀 더럽게 생긴 거 같지 않아? 먹는 거 하지마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렇게 치킨 튀김가루를 다 묻혀줬고 이제 기름을 준비해 볼게요 아 형 내가 또 장만했잖아 아 야 어? 내가 골랐잖아 아 그러니까 장만했잖아 어쨌든 아 자 새로운 가스레인지 이건 라이터가 필요 없다고 아 한방 활약도 좋네 원콤이라고 원콤 딱 켜고 올려주고 식용유를 아니 그 두 마리 튀김인데 와 아 왜?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튀김? 방패 남자가 무슨 방패냐? 이거 하나면 되지 이제 이렇게 기름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름이 다 끓은 것 같거든요 오오오 살아있어 하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진짜 맛있다 넣어볼게요 배 속으로 들어왔어 지금 아니면 아 아 내가 이걸 먹게 될 줄이야 나 먼저 먹기 전에 보고 형이 먹을 줄 알았는데 너 왜?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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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튀긴다 아니 튀잖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딱 왜 뒤로 가있대니 왜 뒤로 가있냐고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네 뭐 이게 뭐가 무섭냐 또무야? 오오 기름 뭐가 무섭다고 입까지 오오오오오 일부러 놀란 척해진 거야 형 무한할까봐 오오 이 똥꼬 어떡하냐 바짝 튀겨야겠다 나는 거짐 타듯이 아니 형 이 똥꼬 안 줄어들어 얘는 못 먹어야겠다 아직 안 익었어 한번 건져서 이러면 개호동 잡내가 사라지겠지 다 긁어서 이렇게 다시 입장해 주고 범벅을 해서 한번 더 얘는 뒤집어 주고 얘도 뒤집어 주고 자 여러분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게 타버려 가지고 엄마가 타냄새라서 바로 꺼내 놨거든요 이게 탔어 더 바삭바삭하겠네 그래? 탄맛 때문에 개고 아 맛 안다겠다 그전에 일단 포션 금지 소스는 주라 솔직히 안 돼 안 돼 포션이랑 요거 소스 써요 안 돼 한 마리 먹고 그때 줄게 일단 이 똥꼬를 먼저 잘라 줄게요 똥꼬가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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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벗겨내고 그래 아니 아니 나 이거 똥 똥 떼게 똥 바로 먹으면 돼 아니 중국은 똥 떼다고 이렇게 나 봐 이렇게 똥 나온다고 똥 소라게 똥이거든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거든요 보여? 잘 보여? 뭐지? 맛있다니까 음 음 음 좀 탄건 떼내보고 일단 왜 이런 맛이나? 음 음 음 여기 소라게 머리거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니까 와 네 Goodnight 이거 탔으면 안 되는데 음 진짜 근데 새우깡 맛이 난다 대게 먹을 때 엄마랑 그냥 민경이 까주고 엄마 까주고만 했잖아 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 적게 먹으면 괜찮은데 좀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 근데 내 고정관념 있잖아 소라게는 썩은 물고기나 이런 걸 먹는다는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삼키기가 좀 글더라고 맛은 뭐 새우깡 맛도 나고 좀 많이 먹어본 맛인데 좀 특이한 맛이야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 내 개인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삼키기만 좀 그래 결론은 장이 진짜 진하긴 진해 자 이렇게 통발에 아무것도 없이 소라기만 두 마리 들었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두 번은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진짜 보고형 왔을 때 꼭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통발에서 또 어떤 녀석이 될지 모르는데 더 맛있는 요리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보고형 형 먹잉날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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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